전지휘 전지휘 변화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은혜 선수가 그리시브를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전지휘의 바로 연속 지난 시즌 패턴 그 기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입니다 이은혜가 제대로 맞추지 작전이 분명한 그렁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지휘 서브 빠르네요 아 이은혜 두 번만 이은혜가 견디면 또 다른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전지휘가 지금 앞서 있습니다 아 좋아요 2포인트 뒤져있는 이은혜 아 이은혜 이렇게 안정성 있는 탁구를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나가요 이번엔 전지휘의 범치 그때그때 상황이 많아서 박자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전지휘 선수에게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서브 득점 아 네 봤지만 짧은 공을 칠 때 투 스텝까지 발각하면서 정확하게 치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완벽한 자세는 배워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텝이 참 좋아요 본인의 박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리듬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넷 넷 6 6 6 9 3점 뒤져있는 이은혜 아 좋아요 자 백핸드 탑스피 여전히 2포인트 전지휘가 앞서있는 두 선수의 첫번째 게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 여기서 멈실이에요 나갑니다 자 그만큼 이은혜에게 또 지금 한 포인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나갑니다 서브 득점 한 점차 네 저럴 때 뚝심 있게 본인의 작전을 구사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자 한 점차 아 이은혜 그러나 전지휘가 이 강 이은혜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서브 득점 낮고 빠른 서브 좋아요 좋은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아하 네 두 선수가 그 포인트점을 최대한 기다렸다가 지금 서비스로 교사했어요 야 지금도요 이은혜 나갑니다 선지휘도 적금만 톡ова 4 오 우아 오 전지휘 오늘 전지휘의 타구가 맞습니다. 네. 2대3. 아, 이은혜. 또 포인트를 내줘서. 득점을 득점하고 있는 전지희입니다. 네, 벗어났어요. 딜스와브 통합니다. 전지희. 3대5. 뒤져있는 이은혜. 어, 범실입니다. 3대6. 이번에도 나갑니다. 이은혜 탈구가. 지금은 미래세친권이 좀 더 유리해지는 느낌. 자, 그러나. 한 포인트. 복을 해야 되겠죠. 네. 아, 좋아요. 2점 차. 이번에는 짧게 갑니다. 서브 득점. 네. 2점 양에 대한 변화를 줬습니다. 1점 차. 6대7. 그러나 곧바로 적응하는. 아, 이은혜. 네. 자, 이모. 전지희.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이은혜 행운의 득점. 2득점. 이은혜는 역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8대8. 2점. 아, 전지희. 박자 좋았습니다. 8대9. 오. 아, 엣지다. 네 와아 이은혜 만만치했습니다 야아 전지희 어? 야아 하하하 아 아 야아 전지희 전지희 나갑니다 전지희가 나갑니다 전지희가 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